제가 진짜 안하는 캐릭터인데요. 아이언맨 해버릴게요. 아이언맨 진짜 오랜만에 하네. 아이언맨 진짜 오랜만에 한다. 기억이 없다. 왜 자꾸 저 헛소리 하시지? 예로 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. 저는 예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제 방송에서. 아 맞다. 제가 처음 멘트를 까먹었네. 자 돌아온 부모 형의. 공권 플레이. 캡틴 아메리카인 어벤져스. 아이언맨. 군민 캐릭터죠. 제가 얘를 잘 안했어요. 방송에서. 근데 얘를 좀 올려야겠어. 내가 안하니까 얘를 못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. 못하는 게 아닌데. 너무 좋아서 안하는 건데. 좋긴 좋다 진짜 레이저가. 너무 편하다. 너무 편하다. 밑에서. 하나도 더 많이 망가고. Paw Patrol. 지금야. 해, 하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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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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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oh shit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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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편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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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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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민細еть! 이런 영상에서 만나요! 다 controversyです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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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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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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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만나요. 캡틴 아메리카노 호카이가 났네 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